네, 먼저 연평을 찾는 고등학교 김영은 교장선생님께서 협의하기에 앞서 간단한 예상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운동회복사님, 그리고 근래에 우리 은행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협약이 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연평 초중고등학교하고 영원히 있으면 바래요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보자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런 협약식을 갖게 되는 것을 무척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 계셨어요. 전평고등학교 임노진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회까지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영희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별관을 가지고 이 날에 간식을 해주시는 줄 아는 대단한 이 사진이 될 겁니다. 이 날에 간식을 해주세요.